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드론과 AI 등 첨단과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데요. 이혁은 기자가 현장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83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을 촬영해 울창한 숲 속 작은 연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산불 감시도로는 사람이나 CCTV가 탐지하기 어려운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경고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드론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4,500만 화소, 초고화질의 열화상 사진을 찍어 산림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긴급 상황이거나 접근이 어려운 암벽에는 드론이 직접 소화탄을 싣고가 불도 끕니다. 드론 뿐 아니라 AI도 산불 감시에 활용됩니다. 울창한 숲 속에서 희미한 연기를 발견한 AI는 곧바로 담당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냅니다. 촘촘한 CCTV망과 꼼꼼한 AI가 합쳐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 위험을 빠르게 발견합니다. 산림청은 10곳에 설치된 AI 산불 감시 시스템을 올해 20곳에 더 늘리고, 339대가 보급된 산불 드론도 36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inyi 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